유교 국가인 조선에서는 남녀 간의 열정적이고 자유로운 사랑이 금지였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불타는 사랑과 열정적인 성생활을 즐기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죠. 이렇게 폐쇄적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대상이 있었다. 그건 바로 조선 역사의 각종 추문의 중심에 있었던 기생이었다. 신분을 막론하고 조선 모든 남정네들의 관심과 욕망을 독차지한 기생은 도대체 무엇일까? 먼저 기생은 가장 낮은 신분의 천민으로 관청에 속한 국유재산 같은 것이었다. 노래를 팔찌언정 몸을 팔찌는 말자는 기본 신조와 함께 그들의 주요 임무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악기와 춤을 배워 각종 잔치에 흥을 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자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또한 그들의 역할과 생활 방식은 지역마다 달랐다. 장학원 기생들 중 상위 클라스 150명 정도의 여인들이 서울 기생으로 뽑혔다. 선발된 사람들은 기생을 양성하는 장학원에서 노래, 춤, 악기, 연주 훈련을 받아야 했다. 그렇게 고급 인력이 된 일패 기생들은 사랑은 할지언정 거의 매추는 하지 않고 궁중 연회에서 뛰어난 솜씨로 춤과 노래로 흥을 도두는 역할을 했죠. 또한 외국 사신이 방문하면 일패 기생이 동원되었고 주요 행사가 자주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평소에는 고관들의 잔치에도 불려나가곤 했다. 왕족이나 양반을 주로 상대했으니 그만큼 높은 학식도 겸비한 연예인급 예술인이었죠. 한편 주요 지방 기생들은 기생양 성소인 교방에서 교습을 받았다. 큰 잔치가 열려 서울 기생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때 지방 기생들 중에서 특출난 이들이 파견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 기생과 지방 기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잠자리 시중여 부위다. 서울 기생과는 달리 많은 지방 기생들은 잠자리 시중이 거의 의무나 다름없었다. 일반적으로 중앙 관리들이 지방 순실을 나올 때 수청을 들어야 하고 조선과 중국을 오가는 사신들에게도 성접대를 해야 했다. 만약 잠자리를 거부하면 맞아 죽는 일까지 발생했다. 그리고 여기서 지방 기생들 중에서도 가장 불행했던 이들은 따로 있었다. 그건 바로 비교적 능력이 떨어지는 기생들이 선택되는 반기이다. 1436년 세종은 북쪽 변방에 배치된 병사들을 위로하기 위해 반기를 파견하라고 명령했다. 오랫동안 가족과 떨어져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군관들이 불쌍해서 위로하고자 보낸 것이다. 근데 당연히 예와 의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유교의 나라 조선에서 기생들을 직접 양성하고 잠자리에 시중까지 들게 하는 것은 유교적인 명품론에 맞지 않았다. 그래서 세종 시기의 기생 제도의 존림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이때 청렴 결백하기로 유명한 대신 허조가 웃으면서 말했죠. 기생이 사라지면 혈기왕성한 사대부들이 다른 집 여자를 빼앗게 될 것이니 폐지되면 안 된다고 하였다. 기생의 등급 일패 기생은 어느 정도 재산을 쌓을 수도 있었고 소수이기는 하지만 유난히 뛰어나거나 관리를 잘한 일패 기생은 양반보다 더욱 많은 재산을 가진 경우도 있었다. 돈 많은 기생이 가난한 젊은 선비를 도와주었다는 기록도 있죠. 그러나 유교 국가로서 사회적 대우가 좋지는 않았다. 본래 신분인 천민처럼 취급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상류층 여인 수준은 아니었죠. 초기의 광기는 모두 일패 기생 취급을 받았으나 조선 후기가 되어서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일패 기생이라 불리지 않았다. 일패 기생에 못 미치는 기생은 이패 기생으로 분류되었죠. 이패 기생은 일패 기생과 같이 춤과 악기를 다루었으나 춤과 연주의 화려함은 일패 기생에 비하지 못했다. 입고 다니는 옷도 일패 기생과 많은 차이가 있었죠. 일패 기생이 궁궐에 드나들며 최상류층과 교류했던데 반해 이패 기생은 주로 관하나 재상 등을 상대했고 간혹 양반들을 상대하기도 했다. 일패 기생보다 못하다고는 하나 이패 기생도 상대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높은 신분이나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천하게 취급받지 않았죠. 사서에 남아있는 고급 기생의 기록 대부분이 이패 기생에 해당한다. 이들도 개인적인 부를 축적했으며 자신의 집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패 기생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이패 기생은 은밀하게 성을 사고파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일패 기생도 이패 기생도 아닌 기생들은 기생의 최하위인 삼패 기생이 되었다. 주로 창기라고 하는데 상위 기생이 할 수 있는 기문은 삼패 기생에겐 금지되었다. 삼패 기생은 기생 학교인 교방을 나오지 않았다. 그들은 주로 술집에서 잡가나 민요를 부르며 실제로 하는 일은 성을 사고팔았다. 오늘날 영화나 사극 등의 매체에서 다루는 기생의 모습이기도 하다. 물론 이들도 돈이 많은 평민이 아니라면 쉽게 접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죠. 일반 서민을 상대로 성을 사고팔았던 여인들은 들병이 사당패 유녀라 불렸다. 조선 초기에는 성을 사고파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했지만 양난을 거친 후 사회적 질서가 문란해지면서 사실상 방치했죠. 조선 후기 기록들을 보면 여기서는 말하지 못할 일들이 많았다. 이패 기생까지는 취급을 좀 해주었으나 삼패 기생은 양반들의 놀이개였죠. 미디어를 보면 모든 기생이 양반의 놀이개로 묘사되기도 하는데 그건 아니다. 기방에서의 금기 양반들은 기방을 갈 때 꽤 엄격한 예절을 지켜야 했죠. 기방에는 할 수 없는 금기가 있는데 금기를 지키지 않거나 기생에게 실언을 하면 기방에서 벌을 받거나 죽임을 당하기까지 한다.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기생은 1패와 2패 기생들에 해당하는 말이죠. 기생에게 꽃을 주는 행위도 금기시되었다. 기생을 해어화 즉 말하는 꽃처럼 여겼는데 기생에게 꽃을 주면 기생을 기만하는 행위로 보았기 때문이죠. 1패와 2패 기생은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대우를 받아 천민 출신이었지만 양반의 첩으로 결혼도 하고 집과 가정을 꾸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3패 기생은 조선 사회에서 결혼을 하거나 가정을 꾸리기 어려웠다. 안타깝게도 피임의 개념이 약했던 조선시대의 기생은 사생활을 낳는 일이 잦았고 그 아이들은 어머니의 지위에 따라 천민이 되었다. 기생의 변화 3패 기생을 제외하면 천민이지만 고급 예술인의 이미지였던 기생은 조선 후기와 일제강점기 시절이 되어 변화하게 된다. 특히 일제강점기 시기 초대 조선 총독이었던 베라우치 마사타케가 법적으로 유각업창기 치체규칙을 제정해 일본의 유각제도를 도입한 후부터다. 일본 매춘부와 같이 성을 사고파는 여성으로서의 기생의 이미지가 변화되었다. 당시 일본은 성매매가 합법이었다. 기생도 유녀화되면서 음지에서 하던 것들을 합법적으로 하게 되었죠. 그리고 각 지역의 일종의 기생조합인 건번을 두어 허가제로 기생들을 관리하였다. 건번은 일종의 중간다리 역할이었는데 기생에게 음악과 악기를 가르치는 동시에 요정 출입과 화대를 관리했죠. 일본은 건번에서 3년간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하여 기예증을 받은 기생만을 1패 기생으로 인정했다. 건번은 주로 일본인이나 친일파가 경영했다. 이때는 일본의 유녀들도 상당히 혼란한 시기를 겪고 있었다. 일본에서 활동하는 유녀들이 조선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았죠. 현재 서울 중구 쌍림동인 신마치와 명동인 혼마치가 공창지역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녀들을 신마치와 혼마치에 정착했다. 유녀들이 정착했다는 것은 공급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죠. 건번의 위세와 규모도 유녀들이 들어오면서 작아졌다. 줄어든 돈과 말도 안 되는 취급의 예술인 대접을 받았던 기생들은 반발하기 시작했죠. 훗날 3.1운동의 평양기생과 진주기생은 우리는 일본의 매춘부가 아니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기생은 점점 사라져갔고 다양한 모습으로 변했다. 서양의학이 들어왔을 때 조선의 여성들은 유교 문화로 인해 남자를 간호하는 것을 꺼렸는데 남자의 몸에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만지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던 기생들이 서양식 병원의 간호사로 많이 갔죠. 권번 정책은 일제 말기까지도 지속되었으나 한민족 전통문화를 말살하려는 일제의 정책과 전쟁의 영향으로 1942년 폐지되었고 법적으로 금지되었다. 70-80년대 이후에는 기생이라는 표현도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다. 평소 미디어를 통해 접해지는 기생이 전부가 아니란 것을 말하고 싶었다.